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행 나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늦게 나왔는데 바람이 북동풍이 부네요 여기서 비행장에서 비행을 하면 북동풍이 불면 얼굴 노는 바람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해를 마주 보고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자 비행 시작합니다 얼굴 노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요 비행은 flight pack 25.1V, normal mode, 타이밍 시작 idle up 1 flight pack 23.1V 기타는 안쪽이 안쪽은 안쪽으로 spawn 까지 하면 안쪽으로 쏟아야 되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비행장은 안쪽으로 쏟아지는 안쪽으로 쏟아지는 안쪽으로 쏟아지는 않네요 배우고기 배우고기 너무 바람이 세게 불었다 아약하게 불었다 힘들게 하구만요 22.6V 22.3V 22.3V 21.7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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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.7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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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.8V 21.5V 플랫폭 21.2V 플랫폭 21.3V 1 minute over 플랫폭 21.0V 플랫폭 21.1V 플랫폭 21.2V 너무 길게 했다. 남은 용량 21.9V 너무 썼다. 몇 % 남았나 봐야겠네요. 배터리가 몇 % 남았나? 확인이 필요합니다. 어디? 11% 남았네요. 이만큼 하고. 비행이 좋은 건지 어쨌든 오래 쓰네요. 10% 남았네요. 10% 남았네요. Почему hm 요리를 지켜보고 감사합니다.